안녕하세요. 쿠팡에서 코퍼렛 디벨로먼트 맡고 있는 정상협입니다. 사실 CVC 세션을 준비하시면서 저를 초대해주셔서 사실 제가 처음에는 고사의 말씀을 드렸던 게 쿠팡은 CVC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세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 CVC를 비롯한 여러 투자나 M&A 활동에 대한 관심과 궁금함을 가지고 초대를 해주셨다고 이해를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자료를 보다 보시면 CVC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쿠팡이 하고 있는 이런 활동이나 성취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봐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부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순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쿠팡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는 2010년에 지금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소셜커머스라는 커머스 모델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지금은 누구도 쿠팡을 소셜커머스 회사라고 하진 않지만 아마 저희가 지금의 쿠팡의 그런 경험이라던가 위상을 갖게 된 시작점은 2014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가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당일 배송, 일일 배송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 그때부터 고객들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고객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매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런칭을 해왔어요. 그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만한 것들은 로켓 페이 있을 거고 최근에 직후 서비스도 많이 이용을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로켓 와우 저희 멤버십 서비스라던가 그 다음에 쿠팡 이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작에 런칭했던 쿠팡 플레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계속 고객들의 문제점을 찾고 또 이걸 해결하는 노력을 10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상황을 보면 일단 매출액은 저희가 거의 20조 작년에 그 정도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매월 1,800만 명 이상의 고객분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6만 5천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국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지금 대만과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진행하면서 또 그 나라에 있는 고객분들의 문제점을 찾고 또 해결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계속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코프레이 디벨로먼트라고 하면 다들 막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코프레이 디벨로먼트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굉장히 모호하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기업 개발이라고 하는데 기업 개발이 어떤 의미인지도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구글에서 코프레이 디벨로먼트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아마 구글에서 위키피디아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을 텐데 많은 말들이 써있죠. 여기 써있는 거 보면 기업의 인수, M&A라든가 혹은 리스트럭처 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쉽게 상상하실 수 있는 것부터 IR이라든가 이그젝티브의 리크루팅이라든가 신사업의 개발이라든가 사실 여기 써있는 걸 보면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써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2015년에 조인해서 코프템을 처음 셋업을 하고 지금까지 회원이들을 쭉 돌이켜보면 실제로 여기에 써있는 많은 일들에 다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자리에서는 주로 투자나 M&A에 관련된 여러 케이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 포커스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프템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인어간닉한 방식으로 저희가 기존에 서브하고 있었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존에 저희의 고객이 아니었더라도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고객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론의 관점에서는 인어간닉한 방식을 활용한다라는 게 좀 주요한 키워드일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팀에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나 M&A라는 것이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주요한 방법론이긴 한데 이거는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와 M&A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일은 지향하자라는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고 저희 팀에도 매번 그것들을 상의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주변을 둘러보거나 제가 과거에 있었던 조직들의 경험을 좀 회상해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투자 조직이 이고를 가질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요새 결정을 하는 것들을 봤어요. 사실은 투자라는 것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식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고 투자가 최선의 방법일 때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투자 조직은 관성적으로 무조건 투자라나 M&A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 창업자나 저희 매니지먼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저희는 워타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쿠팡이 창업하고 나서 한 번도 피스타임이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워타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어떤 진지를 공격해서 점령하려고 할 때 그곳을 공격해서 차지하는 방식은 미사일을 활용할 수도 있고 대표로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보병들을 통해서 백병전으로 그 진지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이를테면 제가 미사일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이라고 해서 모든 전투에서 미사일만 사용하자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전체적인 전쟁이라던가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올바른 방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비록 투자를 주요한 방법론으로 하는 조직을 이끌고 있지만 이걸 항상 최선의 솔루션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매니지먼트 팀에서 투자나 M&A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가 이것이 최적의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고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이런 접근이나 관점의 차이 자체가 쿠팡의 투자 조직과 다른 회사의 투자 조직이 좀 다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결정하는 방식이라던가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정의하는 것. 이것이 항상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주로 스타트업 씬에서는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는 고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를 빌드할 것이냐, 바이할 것이냐, 투자할 것이냐. 근데 좀 외람되지만 사실은 저희는 빌드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성취의 경험들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굉장히 에셋 헤비하고 오퍼레이션 헤비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내에서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도 빌드가 아니라 바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해결하려면 굉장히 높은 바를 통과해야 돼요. 사실 이제 저희도 투자 조직으로서 어떤 투자 내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먼저 증명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증명이 됐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적절한 타겟을 찾아서 저희가 이제 익스퀘션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PMI라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텐베거에 해결을 하는 거죠. 드라마틱하게 해결하는 것. 이것이 항상 이제 쿠팡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쿠팡이 뭐 M&A라던가 투자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걸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공격적으로 뭐 릴리즈 하거나 이런 성향의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조용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공개가 좀 없는데 그래서 뭐 저도 좀 양해를 구하는 게 좀 과거에 있었던 이미 뭐 언론에서 공개됐던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제가 처음에 와서 했던 프로젝트가 이거였는데 이제 그루터라고 하는 빅터이터 클라우드 쪽에 굉장히 좋은 엔지니어들을 가진 회사의 에셋을 인수했던 거죠. 요즘엔 이게 굉장히 흔하죠. 뭐 에콰이어라던가 탤런트 어퀴시션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쿠팡에 컵 데뷔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을 모셔와서 그분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근데 뭐 채용이라는 방식도 존재하지만 사실 채용이라는 것들은 한 번에 한 분의 좋은 분들을 모시는 거고 그렇게 각각의 분들을 모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거든요. 근데 M&A라는 방식으로 좋은 분들을 보유한 팀을 인수했을 때는 저희가 그걸 정말 인월간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뭐 여섯 번, 여섯 번 정도의 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미드에 공개된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거고 사실 이때 오신 분들이 저희가 IDC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그때 조인하셨던 분들이 해결을 해주셨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새로운 신사업에서도 그렇게 에콰이어라던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리더십으로 역할을 해주세요. ITC라던가 핀텍이라던가 OTT라던가 이런 쪽에서 에콰이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 그 리더십 레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도 이런 건데 저희가 사실은 펜션이라고 하는 것이 여행의 숙박 예약 중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쿠팡에서 이 펜션을 예약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과거에 소셜커머스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숙박의 예약은 그냥 실시간 예약을 기본적으로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티켓을 사서 숙박업소에 전화를 해서 실제로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예약이 안 되면 다른 날을 물어보고 그래도 예약 가능한 날이 없으면 티켓을 환불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고객 경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이 PMS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픽소프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저희가 실시간 예약이 가능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많은 펜션 인벤토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사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픽소프트의 거래액이 저희가 인수하기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를 했죠. 거기서는 당연히 쿠팡이 또 주요한 채널 중에 하나로서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자회사 중에 지금 공시된 거에 기반해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빌드를 한 게 아니라 M&A를 통해서 저희가 자회사 세팅을 하게 됐고 지금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계시죠. 세 번째 말씀드릴 게 아마 가장 최근에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가장 최근이라고 해도 2년 전이긴 한데요. 아마 저희가 멤버십의 밸류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벤치마크했던 서비스가 아마존 프라임이에요. 아마존 프라임이 이런 멤버십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개념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자세하게는 또 고민을 많이 안 해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아마존 프라임을 보면 멤버십과 비 멤버십 고객의 차이예요. 구매하는 전체 스팬딩이라든가 구매의 프리컨시라든가 회당 구매 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당 구매한 아이템 숫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멤버십이라는 걸 통해서 고객과 인게이지먼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죠. 그러면 이 멤버십에서 어떤 것들을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냐도 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저희가 이걸 열심히 벤치마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배송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배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로켓 배송이나 와우, 쿠팡 와우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 언급됐던 전체 멤버십 중에 멤버십 고객 중에 60% 이상의 분들이 비디오 스트리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사실 그런데 이걸 직접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고 이거를 만드는 데도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타겟들을 검토를 하다가 결국 싱가포르에 있는 훅이라는 회사의 프로덕트랑 태클을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쿠팡 플레이는 국내 로컬 OTT 중에 탑3 OTT 중에 하나가 됐고요. 물론 그 위에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회사가 존재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런칭하고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위상을 갖게 되었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 멤버십의 관점에서도 저희가 천만 멤버십 고객을 가는 데 있어서 쿠팡 플레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다 돼서 좀 짧게 랩업을 하면 결국에 이제 쿠팡의 문화는 이제 구트 헤브나 구트 두를 지향하는 문화예요. 머스트 헤브와 머스트 두에 포커스를 하는 문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이너리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직도 워타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좀 M&A라던가 오퀘션에 포커스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고객분들이 쿠팡 없는 삶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컵댑도 그중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